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위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술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북한이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미국의 오판에 의해서 북폭이 조만간 또 이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매우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건 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무서운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가벼워지잖아요 안 무섭죠, 그렇죠? 왜? 속내가 다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되게 불안해요 과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에 김정은이 띄워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띄워준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좋은 영혼을 통해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잘못하는 것 같다 미국에 도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워딩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날린 그런 트럼프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이 없어졌어요 트럼프가 하는 말은 딱 그거 하네요 배우 실망한다 김정은이 믿고 나는 3차 정상회담을 또 할 준비가 돼 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번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만 딱 끊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옛날 같으면 트위터에다가 그냥 밤새 또 올려가지고 전 세계를 놀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트위터도 안 해요 대학관에서 오며 가면서 기자들 만나면 말로 해요 딱 그런데 그 말도 절제된 말 더 이상은 안 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트럼프한테 뺨을 얻어맞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국제적으로 얼마나 정말 체면의 손상 나쁘게 얘기하면 망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그다음에 산운동인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미사일을 하나 조립해서 동창리로 살짝 옮겨다가 이거를 지금 쏠까 말까 지금 이런 망설이는 상태에 있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업 우위성 영상 업체들이 일단 이 세계 세상에 공개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뺨을 맞고 가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뺨 때리지 않아도 자기가 남의 뺨을 때리려고 미국, 한국 뺨 때리려고 일본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수모를 당하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다가 정상적인 평화적인 테이블 위에서의 협상 이거 갖고는 한계가 달랐어요 왜냐? 볼튼이 계속 요즘 나와서 지금은 백악관 대변인이 제가 보기에는 볼튼이에요 볼튼 볼튼이 미 중요한 언론들 매일매일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는 게 공통점은 바로 뭐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한테 보여줬던 빅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핵 문제는 물론이고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생화학무기 왜냐하면 사실 핵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생화학무기예요 시리아에서 북한이 지원해 준 화학무기를 썼다고 해서 미국이 얼마나 놀라서 직접 지상국까지 다 파견해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생화학무기가 무적의 무서운 무기인데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엄청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무기 때문에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이 생화학무기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미국의 내용을 보면 이걸 갖다가 그냥 하노이에서만 한 번 북한한테 던져주고 북한이 하노이에서 몇 가지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최종적인 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튼이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빅딜 북한이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말고 이거는 너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이 빅딜안 모든 핵무기 생화학무기까지 다 포기해야만이 내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구도에 쉽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창리 같은 데서 미사일 발사할까 말까 지금 미국 눈치를 살살 보고 있고 미국은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작년에 김영철이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만나러 가는 날 우주에서 미사일 요격시키겠다 이런 계약관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레짐 체인지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민간인 토론에서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플랜 B도 철저하게 다 준비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김정은이가 지금 미사일 단추 딱 누르면 그 순간에 저는 미사일은 갈 때까지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빅딜 아니면 레짐 체인지로 가겠다 그렇죠 미국 입장은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게다가 지금 볼턴이 모든 걸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 볼턴 말하는 게 훨씬 세고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미사일 쏴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빅딜로 가자 그거 안 하면 뭔가 다 하겠다 야 레짐 체인지 북폭 일부에서는 지금 한 3월 늦으면 6월 8월 그러니까 지금 3월 시작이 됐으니까요 미사일을 쏘게 되면 바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6월 8월에는 뭔가 급변하는 사태가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미사일을 쐈을 경우에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의 대응은요 이번에 회담을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야 김정은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김정은하고 더 대화하면 할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적인 입지도 굉장히 좁아들고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평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 평화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의해서 무너지는구나 즉 비확산 체제의 실패를 가져오는구나 이러면 미국의 채통에도 엄청난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냥 결렬 딱 사인을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나올 때는 악수를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웃어하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악수하면서 본래 양보할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때릴 수가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이 웃으면 잘못 웃다가 비웃는다고 맞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바로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하고 전 세계 언론 3,500명이 와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3,500명이 전 세계 언론이 딱 지켜보는 데서 사인 안 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 속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 다 짐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작심을 하고 김정은은이 그대로 서투어서는 과거 20년, 30년간 내 이전의 미국의 대통령을 가지고 장난하는 약속했다가 보상 딱 받았다가 또 파괴했다가 이 못된 버릇을 또 반복하겠구나 작심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가 됐든 무슨 평화적인 우위성이 됐든 뭐든지 쏜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인공우위성 이런 거 평화적으로 이것도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인공우위성이 없어요 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설정하고 있는 제재 결의안에 정면을 우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엔 결의안은 이건 국제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 회담을 결렬시킨 그 배짱과 전략 이걸 가지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미국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해보는데 미국이 조금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의 잘못된 버릇 바로 뭐냐 또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미사일 발사하고 잊을만 하면 또 다른 군사 도발하고 제일 도발하기 쉬운 게 우리 한국한테는 미사일 발사 빼놓고는 서해 5도서, 서해 도서 지역에서 도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나쁜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어떤 수준의 도발이 됐든지 간에 만약에 미사일 도발을 한다, 실험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는 용납할 여지 없이 바로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력한 군사 대응을... 그거를 보여줘야만이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줘야만이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고 양보해요 이거는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잖아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 후루시프가 그냥 세게 밀고 나가는데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좀 더 두고 보지 우리가 이 정도 메시지 보내면 소련이 알아듣지 않겠어? 철수하겠어? 이랬으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국이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반드시 힘을 쓰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은 원하든 원하든 하여튼 세계 평화의 최후의 부르는 미국이잖아요 충동해서 나쁜 짓 하는 국가들 전부 미국한테 얻어받아서 이기는 나라 봤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정말 핵전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응징력을 보여주니까 딱 뒤로 물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번에 미사일이 어떤 성격의 미사일이든 단거리가 됐든 중거리가 됐든 장거리가 됐든 만약에 미사일 도발을 한다 그러면 바로 미국에서 바로 미사일 도발을 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센 군사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군사적인 그런 가격이 안 일어나요 그래야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한테 배워가지고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 딱 배워가지고 트럼프가 그거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반도가 그야말로 평화의 모멘텀 대화의 모멘텀을 깨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리지 북한이 이번에 병약 끝에 올라와서 미사일 발사했는데 이럴 때 더 세게 하면 더 긴장이 고조돼서 안 돼 이러면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요 세게 세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제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도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워낙 돌발 변수가 많으니까요 미사일을 안 쏴도 대한민국의 간접적인 국지전적인 도발 이런 것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한테 내가 직접 ICBM급 시험 발사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정은이가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불안불안한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자기가 완전히 그야말로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체제 붕괴가 나는 거죠 레짐체인지 북한 스스로 레짐체인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김정은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군사적으로 긴장을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다가... 내부결속용으로... 그렇죠 미국에다 바로 쏘기는 좀 불안하니까 만만하게 또 서해 도서, 연평도 이런 데서 또 슬그머니 또 군사적인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이버 도발 미국에다 대고 옛날 소니 픽처스 했잖아요 그때도 미 행정부가 세게 받아쳐서 사이버 공격을 북한에 또 했잖아요 보복을 그러니까 미국한테 더 이상 사이버 도발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슬그머니 미국에다가 또 사이버 도발도 할 수 있어요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김정은이가 잘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정확한 분석 너무나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방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큰일 났는데요 이러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북폭이 있고 또 대한민국도 큰 타격이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함께 공조해서 자유민주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말이죠 동남아에 갔습니다 북한과 외교 수립을 하는 나라들만 골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세먼지의 안보의 경제에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에 가서 뭘 바라는지 대통령 하나 잘못 봐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대한민국 살립니다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뽑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